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패스톨입니다.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에 합격하신 조땡땡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결심했지만, 막상 공부하려니 과목들이 너무 생소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업상담사 준비에 대해 찾아보다가 시대에듀를 알게 됐고, 시대에듀 교재와 인강을 통해 공부하면 더 수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19년 3차 환급반을 신청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직업상담사 2급 한 건으로 끝내기로 공부하며 이론 강의부터 들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노동시장론 빼고는 나머지 4과목은 너무 생소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업상담악과 직업심리학의 경우 강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려운 개념은 앞글자만 따서 외울 수 있도록 따로 가르쳐주셨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은 김대왕 강사님이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뽑아서 설명해주셔서 암기할 내용이 확 줄어들었고요. 가장 생소했던 노동관계법규는 강사님이 잘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 반복학습을 통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해요. 이론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최근 3년치 기출문제를 뽑아서 풀고, 기출특강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 시험보다 합격하기 어려운 2차 실무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차 실무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과 서수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더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준비했을 때보다 시간을 더 투자했고,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개념은 따로 서브노트에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2차 시험은 내용을 자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써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차 실무 이론서를 통해 이론을 꼼꼼히 공부하고, 2차 실무 기출문제 해설이라는 책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아, 그리고 강의에서 김대왕 강사님이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해주는 게 저는 너무 힘이 됐어요. 강사님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직업상담사 2급 준비하시는 분들, 과목들이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시대이듀의 교재와 강사님의 강의를 믿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시대이듀와 강사님들 모두 감사드려요. 네, 직업상담사 2급에 합격하신 조땡땡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조땡땡씨는 시대이듀 직업상담사 2급 2019년 3회 황급반 과정을 수강했고, 다음 교재들로 공부했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자격시험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딱 짚어주고, 외우기 쉽게 알려주는 시대이듀 강사님들과 함께하면 합격이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대이듀 강의 듣고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